K-Style 여러분! 안녕하세요! 저희는 올려노브입니다! 저희의 올려노브가 2월 15일에 첫 미니아르밤 크로모아츠를 리듬합니다! 크로모아츠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주목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우리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모델처럼 잡고 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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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부분이 보이테니까 그렇죠 저는 신칸센라는 게 가장 궁금한 것 같아요 저는 오사카에서 도톤보리를 유정이 형이랑 같이 돌아다녔었는데 굉장히 다 이쁘더라고요 기억이 남네요 제가 뮤직비디오 때 비가 좀 많이 내렸었어요 그치 다행히 실내 세트 촬영장이라서 저희가 아주 편하게 촬영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저는 녹음할 때 당시에 일본어 실력이 지금도 부족하지만 더 부족했기 때문에 조금 나온 결과물을 지금 들어보면 발음이 약간 이상하게 느껴져요 오! 그래서 녹음을 다시 하고 싶을 정도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일본어 실력으로 하이! 하이! 아리가또 고자 마사다! 또 커버해보고 싶은 노래는 저희 멤버들은 유오리님을 되게 좋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오리님의 베텔기오스라는 노래가 좋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후지카자님의 키랄리라는 곡을 한 번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되게 많은 아이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어 라이언 대표님의 위나상이 한번 추천해 주시면 그 노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! 올해에는 더 많은 도시에 가서 더 많은 팬분들을 뵙고 싶습니다 오! 저희가 이제 크롬워치라는 멋진 곡으로 찾아왔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랑 같이 또 2023년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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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